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승강기, 하지만 위험한 순간을 만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. 구로구에서 승강기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. 지난 11일 구로 쥐벨리타워에서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. 이번 훈련은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여 인명피해를 줄이고 교육을 통한 승강기 안전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는데요. 엘리베이터 내 갇힘 사고, 에스컬레이터 급정지 등 다양한 상황을 설정해 실전 모의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주체별 대응 방법과 승강기 안전관리 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. 구로구는 앞으로도 사고 발생에 대비한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